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23년 8월 마지막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저는 윤세민 레터와 함께 있습니다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시정 잡배는 이게 우물정자군요 우물터에서 우글우글 모여있는 온갖 무리들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용산이 우물터네 힙합 용어로 하자면 스트릿 와이즈 그렇죠 드럼통에서 우글우글 모여있잖아요 시정 잡배 포장은 하죠 석박사를 땄다고 그렇죠 풍수지리학이라고 제가 보기엔 아니다 잠시 후에 헬마우스와 함께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오늘부터 본론이에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헬드워시와 올인원숲도 역시 빗그린 제주과일의 가장 달콤한 순간 푸르넥 독일산 맥주 호모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 호모비오틴 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일매화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광고 포장만 뜯으면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히비스커스 꽃 추출물 65% 유기농 올리브 10가지 베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빗그린 히비스커스 샴푸 빅 그린 약산성 비건 샴푸 빗그린 히비스커스 불규칙한 식습관을 인스턴트 먹다 보니 없던 증상 생겨나네 답답하다 배변활동 시원하길 원한다면 먹어보세요 매일매화 상쾌한 하루의 시작 매일 보는 즐거움 매일매화 제조 극동예치팜 판매 P&S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매일매화 3 플러스 1 이벤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맘에 안들면은 반품 비용 없이 바로 환불을 드립니다 근데 나한테 안맞아도 혹은 나한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걸 다시 환불하고 싶어졌어 기분이 나빠 배송받는 동안은 갑자기 잘나와 응 그래도 그냥 내 이름이 매화야 그건 나쁘지 않은데?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뭐 여튼 뭐 미꺼워 받으신 날로부터 2주 이내에는 아묻다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런거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죠? 그렇죠 약간 요즘 치약과 지금 데자뷰가 벌어지고 있죠? 저희 광고주들도 경쟁이죠? 그렇습니다 네 출혈 경쟁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거 뭐 이벤트도 따라도 해보고 똑같이 해보고 하는 거죠? 왜 똑같냐? 이런 조건도 똑같습니다 플러스 원 써본 제품은 사용해보시고 반품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머지 3개만 돌려주셔도 돼요 네 3개를 사시면 4개를 드리는데 반품할 땐 3개만 반품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네 왜냐하면 3개를 사잖아요 총 4개가 왔잖아요 하나를 먹어보고 3개를 환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포인트네요 마음에 드실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계속 쓰시게 될 텐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나는 장을 앞으로 1년만 쓰고 말 거다 막 살 거다 환불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막 사셔야죠 해말띠 맑은 매일매화 사장의 자신감입니다 쌓여있는 많은 후기를 확인해보시고요 아침마다 상쾌하고 싶다면 매일매화를 먹고 한 가지면 하면 됩니다 물을 열심히 마시는 거죠 물을 적게 마시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몸에 수분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치 얘가 수분을 많이 가져가죠 열심히 물을 마시고 물을 마셔서 좋은 효과를 보기를 저희도 바라고요 상세 페이지의 복용법을 참고하시는 게 가장 좋죠 이게 전문가나 고수와 초보의 차이죠 초보는 매뉴얼을 무시합니다 그렇습니다 매뉴얼 버리지 마시고요 매뉴얼 버릴까봐 온라인 팜플렛에 다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매일매야 액세스몰에서 요런 행사를 하고 있고요 급동의 H팜 헬로우 동자들 가짜뉴스를 헬로우네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무역감을 주고 시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육포자스는 너무 많고 그 새끼를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까 가짜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올여름에 한 번 하는 헬마우스 코너입니다 인견빈 작가가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높은 확률로 뭐 가을 이후에는 좀 더 자주 볼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해가 맞아서 합의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강제로 해도 좋아할걸? 아마 그때쯤 되면? 굉장히 한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동관 선생님의 등장과 함께 슬슬 정리가 될 프로그램들이 후보 목록에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원래는 제 이름이 임경빈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기사 거의 안 나오거든요 네 알 바 아니거든 종종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 국민의힘의 박성중 의원께서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영광스럽게도 헬마를 올려놨어요 심지어 헬마우스라는 명칭을 거론하게 됐습니다 좌표 지대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 이름으로만 보면 느낌은 천공만큼 짜친데 굳이 이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최고위원회의에서 말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CBS에서 임경빈이 나와도 말하지 못하는 그 이름을 하여튼 그러고 있어가지고 가을 이후에는 여러분들께서 기대를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극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비극에 대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제가 요새 고민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방송장악이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유하고 마찬가지죠 더글로리의 메가 히트 시즌에 정순신이 쪽도 못 쓰고 날아간 다음에 여당과 보수 언론은 느꼈습니다 시간을 질질 끌자 하지만 이동관만은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더러운 걸레질을 해줄 전문가 아는 사람 이동관밖에 없거든 그러면 학교폭력이 아무리 심했어도 오만 탈법과 꼼수를 다 저질렀어도 질질 끌어서 잊혀지게 만들자 수사가 잘못됐어도 질질 끌면 윤미향의 이름과 전쟁 성로의 피해자들의 이름도 더럽혀지듯이 시간 끌어보자 그래서 시간을 끌었고 이동관은 성공적으로 방송장악의 선봉에 다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임경빈을 비롯한 많은 유능한 공중파에서 만날 수 있었던 패널들이 풀리죠 일이 없어져요 마치 2011년 상황처럼 그때 대낙곰수 시대가 열렸듯이 비슷한 유튜브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독립리그에서 선수가 될 거예요? 저도 지금 스카우트를 열심히 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고요 현실정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백재권이 천국만큼 섹시하지 않기 때문에 먹히지 않는다라는 어떤 깨달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또 하나 놓친 포인트 돌파가 가능하다는 그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라는 지점입니다 저거 왜 저렇게 생각하지? 만약에 젊은 언론이면 이렇게 생각하고 끝낼 거예요 섹시한 것만 찾고 이 꼰대 새끼들 근데 그 안에 이유를 찾아내는 건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2023년 7월 21일입니다 문제에 백재권 보도가 쏟아져 나온 날 저 이제 KBS 보도국에 후배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KBS 뉴스9에서 원래 이제 백재권 특종을 준비를 한 석 달여 정도 해왔다고 합니다 MBC보다는 훨씬 그 불의 온도가 낮지만 KBS에도 지금 오래 끓인 활활 타고 있는 기자들이 있죠 오래 끓여요 네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죽을지언정 내가 저 정권을 때려잡겠어 그리고 이제 KBS는 그 방만한 그 공기업 특유의 유효 인력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대로 끓이겠다고 싶으면 이제 투입할 수 있는 영향이 많습니다 아 여유롭게 취재를 하겠다 아 그렇죠 긴 시간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 걸려드는 것들이 있고 저는 제일 신기한 게 도대체 백재권은 어떻게 어떻게 취재를 했을까 어느 빨대로 어떤 방식으로 빨았길래 저게 뽑혀져 올라올 수가 있는 거지 싶었는데 KBS에서 뽑아 올려가지고 백재권 특종을 7월 21일 저녁 뉴스 때 특종 발표를 하기로 보도를 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용산의 대통령실에다가 확인을 한 겁니다 우리가 취재해보니 야 백재권이 갔다는데 니네 입장 뭐냐 이거 이제 넣긴 넣어야 되니까 보도를다가 그렇죠 안 넣으면 안 되니까 대통령실은 확답을 피했습니다 라는 말을 집어넣어주는 건 면책조항이기도 하지만 그거 없으면 언론 보도로서의 가치가 툭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 전화를 받았죠 그리고 선전포고죠 비상이 걸린 거죠 그야말로 KBS가 KBS가 미사일을 샀습니다 큰일 났다 걸렸다 이거 어떡할 거냐 난리가 난리가 난 거죠 그동안 숨기려고 했던 그게 걸린 겁니다 에이 바보 민주당 놈들 그동안 잘 속여먹었는데 KBS가 잡았네 심지어 그날 KBS 보도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는데 잘 보면 굉장히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백재권 집에도 찾아갑니다 제가 그거 캡처화면을 가져왔는데 오 짧은 제목 엄청 섹시하게 잡았습니다 또 다른 풍수학자 그렇죠 단독 이렇게 달아놓고 백재권 교수 아파트에 찾아가가지고 기자가 이제 초인종 누르고 물어보죠 백재권 교수님 댁 맞나요? 네네 KBS에서 나왔는데 잠깐 뵙고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 몰라요 뭐야 왔다며 영화 21 아이덴티티즈라고요 23인가 이게 지금 캡처화면이라서 목소리는 못 들으시는데 네네와 그런 사람 몰라요는 같은 사람입니다 이건 이제 백재권 교수 부모님이 백재권 교수 혼낼 때 쓰는 방식이죠 우리의 아닙니다 우리의 아닙니다 하여튼 다리 밑에서 찾으세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밀도 높게 취재해가지고 이게 두꼭지 이상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근데 용산에 비상이 걸리니까 이거 터지기 전에 김을 빼자 수비수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걸 미리 몰아주느냐 중앙일보로 내용을 좀 몰아줍니다 사실상 이거 이제 업계에서는 발주 기사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발주를 하고 중앙일보가 김빼기 기사를 보도하는데 제목이 단독 관저 부지 본인은 천공 아닌 풍수 전문가 백재권 교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거 많이 보던 가라하지만 아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문장만 봐도 의도 다 알죠 그렇죠 풍수 전문가와 교수를 백재권 앞뒤에 배치함으로써 천공보다 오피셜하고 유능하며 사회상규상 인정받은 사람임을 강조하죠 아니 천공은 왜 그냥 천공이고 백재권은 왜 그냥 백재권이라고 안하고 풍수 전문가 백재권 교수라고 칭합니까 제가 목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동네 아저씨임을 숨기는 계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도 보면 제가 왜 발주 기사라고 했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데 거의 내용상으로 설계가 잘 돼 있는 마사지가 잘 돼 있는 내용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최대한 백재권이라는 풍수쟁이의 임팩트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읽어드리죠 역술인인 천공과 달리 백 교수는 너무 웃기잖아 달리 달리부터 들어가요 백 교수는 풍수지리학 석박사이자 교육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해당 분야 전문가이다 아니 수료까지 써주냐고 원래 논문 통과 못한 새끼란 뜻이고요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직접 찾아와 인터뷰한 것은 물론 국내 여러 언론에 꾸준히 풍수지리 갈럼을 기고하고 있다 우리 회사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 여기 다 나오는 거죠 경찰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대선 승리 직후인 지난해 3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는 관저의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 설계, 역사 등 수십 명의 전문가와 예비역 장성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백 교수도 이 중 한 명이었다 이 사람들은 같은 급이다 건축, 설계, 역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예비역 장성과 백재권이 같은 급이다 정치적 기사를 쓸 때 가장 좋아하는 물귀신 작전입니다 야, 모든 공공기관이랑 공사에서 다 이런 거 하지 않아? 그렇죠 한국은 원래 이런 데 아니야? 관저 이전 상황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도 우리 전통문화인 풍수지리학적 관점에서 견해를 듣기 위해 해당 분야 권위자인 백 교수의 관저 후보지 방문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각에서 천공이 국정운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무속 프레임을 씌워온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이제 읽어드린 이 대목들에 그냥 종합해서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연스러운 어떤 일들 어제와 같은 오늘 역술인과는 다른 거다 그렇죠 석사고 박사다 신문에 칼럼 쓴다 풍수 분야의 전문가다 이거는 다 허위 무속 프레임이다 이게 얼마나 큰 승리냐면 원래 정치적 승리는 이래요 하나의 승리하면 그 다음번 전장도 공으로 가져가요 그렇죠 천공 논란에서 지금 민주당이 때리기를 오랫동안 해온 곳에서 승리하는 선언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기왕 이렇게 된 거 무속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일상적인 문화라는 것도 좀 인정해 주시지 그럼요 다음번 3라운드에서는 천공도 인정해달라고 하고 권진도 인정해달라고 할 겁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해당 분야 권위자인 백 교수의 관저 후보지 박무를 요청한 적이 있다 이게 무슨 공식적인 어떤 절차와 과정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그냥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민간인이 그냥 막 들어갔던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관저 후보지 박무를 요청한 적이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현 정권이 쌓아온 실력에 제가 감탄하는 거예요 정윤회와 최순실 때 우리가 허둥지둥됐던 것에 반면 교사로 쌓여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실력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날 오후에 KBS가 뭔가 냄새를 맡았다는 걸 알게 된 용산에서 급하게 만들어낸 프레임인 겁니다 역술인이 아니고 석사 박사고 신문에 칼럼까지 쓰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고 이건 다 허위 무속 프레임이다 이게 다 아깝네요 추석됐으면 좋았으면 좋았을걸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니 해당 그리고 이러면 천공이 뭐가 돼 그렇지 너는 이제 완전 점쟁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해당 분야의 권위자는 관저 후보지 방문을 요청했다 이거잖아요 그럼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 무슨 뭐 남도 단골 무형문화재인 어떤 분을 모셔가지고 구슬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분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이자 전문가니까 구슬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고요 그렇죠 문화고요 그래서 관저가 들어갈 걸로 예상되는 외교부 공관에 애군을 씻김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점했다 해당 분야의 권위자를 요청해가지고 모신 건데 뭐가 문제냐 그게 뭐 굳이 애군을 씻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우리 문화의 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좋은 정치적 기술이냐면 이번 정권이 메시지 내놓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언론인들이 이해하거든요 30%의 기존 지지자만 지키면 돼 그렇지 더 나아가서 30%의 기존 지지자의 확신만 키워주면 돼 그러면 그 30%가 가진 확신을 30% 본인들이 확산시켜줄 거거든 그럴 때 이게 너무 좋은 메시지예요 무속 싫어해? 무속 누가 싫어해? 그렇죠 라고 되묻는 거예요 아니 너네는 굳 안 해? 라는 얘기를 실제로 했던 게 김건희입니다 너네는 전보고 긴장 안 타? 김건희 녹취록이 나오잖아요 유승민도 굳하고 홍준표에서 굳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단칼에 우리는 안 했는데 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너네는 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스킬 에디터가 짚어준 게 이 말을 이 기사를 통해서 천공을 버리거든요 근데 중앙일보가 생각했을 때도 나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아닌 카드를 1년 반이나 쥐고 있다가 이때 잘 썼잖아요 그렇죠 잘 썼습니다 이제 잡혀들어가도 돼요 천공은 효과를 최대치한 다음에 그냥 버린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저는 그런 식으로도 생각이 되네요 정순신 때 학폭을 태웠으니까 이동관 때는 학폭이 그렇게 섹시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알고 있죠 천공 때 도사를 태웠으니까 백제권 때는 무속이 그렇게 섹시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밀어 넣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직전에 터져나왔던 뉴스를 해석하는 방법이잖아요 CEO of 재팬을 허용했다 이걸로 욕 한바탕 먹고 싸움 한바탕 난다 칩시다 근데 탄핵을 안 당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엔 다 캐시마예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셨는데 제가 계속 실패했었던 이유가 소위 정통 시사평론 정통 정치평론 입장에서 봤을 때 원래 정치라는 거는 보편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지층의 확대가 기본적인 목표 지점이거든요 우리 지지층을 다져놓고 지지 기반을 넓히는 게 정치적인 어떤 싸움의 기본 양상이 돼야 된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35%면 45%가 될 때까지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반을 넘겨야 우리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 근데 이 정권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걸 놓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무속이 그렇게 나쁜 거야? 라고 하면 30%의 그 지지층에는 그게 먹히고 심지어 그 지지층의 결집을 강화시키는 도움이 되니까 그냥 쓴다 똑같은 게 뭐냐면 정순신 사태가 터졌을 때 저는 어떻게 비평을 했었냐면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국방 관련해서 국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들은 공직에 나가기 힘들어지는 태풍이 불어닥쳤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 될 수 있다 학폭 이슈라는 건 연예인들도 하나 터지면 커리어가 끝나는 것처럼 정치인들한테서도 중요한 맥락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는데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우리가 세게 맞았으니까 다음에는 뭐 이 정도는 무마하고 30%만 납득시키면 뭉개고 갈 수 있다 이 전략으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그것만 가지고 정치를 한다고? 생각해보니 흔적은 많습니다 현 대통령은 부동시로 군대를 남갔습니다 그렇죠 이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돌이켜 잘 생각해보잖아요 그러면 강릉유 씨인가요? 강릉유 씨 이후로 아 유승준 씨 그 이해도 몇 명 있긴 한데 군대 안 간 연예인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레임 전환이 일종의 여권의 공식적인 의견이 됩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민주당은 금세 말을 바꿔 조선시대 왕실 털을 정하듯 풍수가가 대통령 관전을 정했다며 또다시 근거 없는 맹공을 퍼붓고 있다 팩트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 너무 웃긴 것 같아 근데 백재공 교수는 미래 예측학 박사로서 풍수지리학의 최고 권위자다 이게 앞뒤가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나라에서 민주당은 금세 말을 바꿔 돼지고기를 먹었다고 맹공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돼지고기는 최고의 돼지고기다 곤매 맛있다 한돈이다 뭐 이런 얘기에요 풍수가가 대통령 관전을 정했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그 사람은 최고의 풍수지리학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미래 예측학 박사라는게 어? 엘빈 토플러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물론 저희한테는 퓨처 쇼크가 맞아요 지금 이 상황이 미래 학자가 아니고 미래 예측학이잖아요 미래 예측학 미래 예측학이 뭐에요 도대체 로또라사 풍수지리학 풍수지리학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민속학이 아니고 풍수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미래 예측학이 우리가 생각하는 회기분석 같은거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미래를 점치는 사람인건데 하여튼 요런식으로 접근을 하더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 대통령실을 옮기는 중대한 국정현안에 무속과 미신이 개입했다 그렇죠 그리고 민간인이 함부로 들어와가지고 국정은을 농단한 어떤 혐의가 있다 손바닥에 왕자 새기고 돌아다니던 그 대통령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 이게 큰일이 아니면 뭐냐 이거 이제 난리 난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거죠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결정시스템을 이제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그 불신은 곧 국정운영에 대한 의심으로 연결된다 이러면 국정동력이 상당부분 유실될 것이다 이게 뒤집어질 수 있겠느냐 라고 임경비는 생각했다 나는 믿었죠 근데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얘네들이 내세웠던 이 미래예측학 박사 풍수지리학 전문가라는 이 프레임이 먹혔어요 정면돌파 성공 이게 성공이다 아무도 지금 이 얘기를 안 합니다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 아니 지금 무석인이 등장을 해가지고 대통령실 관저 자리 정하는데 직접 개입을 한 정황이 확인이 됐는데 이걸 왜 한 달 지나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 그럴 수도 있지 1년 내내 얘기했잖아요 시작부터 국정농단의 모든 요건을 다 갖추고 출범했고 행정신수로 인한 크나큰 참사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 그런데 왜 계속 30%지 우리는 그 답을 1년 만에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좌절하는 거는 그냥 평범한 민주당 지지층의 일원인 거죠 야 이게 왜 35%가 안 깨져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이걸 그냥 모른 척 지나간단 말이야 너무 열받는다 라고 하면 이제 평론을 할 수 없는 거고 왜 이러지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피디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죠 유피디님이 카플레이로 이제 통화를 하는데 처음에 잘 안 들렸어요 뭐라고 하는지 네 뭐 이런 일이잖아요 얘기를 하길래 뭐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뱅뱅이론 뱅뱅이론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어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걸 듣는 순간 어 뭐랄까 깊은 고민의 끝에 만난 이 한 줄 깊이 아 XX 이거구나 뱅뱅이론이다 아 내가 유피디한테 전화를 한 게 아니고 범윤한테 전화를 했다? 아 그렇지 이런 해답이 나오나? 남편을 사랑해라 그 쉬운 답을 내가 여기서 찾았구나 아 이거 뱅뱅이론이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제 12회 네 취재기록 딴지 포스트 13년 전입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뱅뱅이론 도용 아 이 챕터였습니다 그죠 춘심혜비님이죠 하하하하 춘심혜비님 잘 지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춘심혜비님 여전히 딴지에 글 활발하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가끔 쓰고 있더라고요 이 뱅뱅이론이라는 개념도 이 춘심혜비가 처음 만들어내가지고 처음 만들었어요 처음 만들어서 딴지에 글을 썼는데 이거를 보고 감동한 기자분들이 몇몇 계셨던 것 같아요 조선일보와 한겨레 그분들이 뱅뱅이론을 갖다 쓰는데 딴지에 디귿자도 거론 안 하고 춘심혜비의 치읏자도 거론 안 해서 열받으신 춘심혜비님이 이제 그 할실에 왔었던 그렇죠 시절입니다 이때는 2012년 4월 26일 딴지에 춘심혜비님이 올린 글의 타이틀은 승리의 필수교육은 1편 뱅뱅이론 XSFM입니다 딱이에요? 고객이 드나든 자리를 지켜보며 제품을 만드는 고집은 더 커져갑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 믿기에 더 나아진 미래를 준비합니다 정제수를 넣지 않고 자연 추출물로만 가득하게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고 함께 숨쉬는 제품 빅그린의 꿈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빅그린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아니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아니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자자자자 잡먹고 야야 잡았다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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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무 이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딴지일보 앞뒤에 유사 글들 올라오잖아요 알고리즘으로 리얼미터 이택스 대표가 이때는 딴지일보에 공수적으로 글 쓰던 시절입니다 아 그 회사 사장님 친구분이시죠 어 그렇죠 어 굉장히 굉장히 다른 시대에 어 그때 딴지에는 지금의 원수들이 많이 모여있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어 지금은 길가다 만나면 특수상에 생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었어요 이택스 글 밑에 테리우스님의 글이 있습니다 네 서민교수죠 여러분 지금 가서 보시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게시판이에요 아 정말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아 한 번쯤 들어가보시죠 이게 말하자면 서민교수가 그 얼굴로 테리우스를 칭하는 게 유머이던 시절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미래죠 그게 먹히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자 뱅뱅이로는 글을 올렸는데 굉장히 선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글인 거죠 그 글이 무엇이냐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자 핵심적으로 2009년 뱅뱅 그룹 뱅뱅이라는 그 브랜드 청바지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 뱅뱅의 연 매출이 무려 2480억입니다 이게 이제 15년 전이라는 걸 생각하면 브랜드 1개 브랜드 청바지 1개 브랜드로 그 정도 수준의 매출을 올리는 거는 엄청난 그래서 청바지 전체 브랜드 중에서 매출 1위 가 뱅뱅이었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때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직도 있었어? 어 그렇죠 아니 우리한테는 강남역 뱅뱅 사거리가 전부인데 네 심지어 뱅뱅 사거리는 뱅뱅이 없죠 없잖아요 뭐랑 비슷한 거냐면 삼성물산 사장님의 아들이었던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제 서대문 앞에 있던 반지하 월세빵에 잠깐 같이 얹혀 살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라는 게 뭐 어머니가 대전의 보험왕이거나 아버지가 정몽준이거나 뭐 이런 애들인데 연대 경영학과 애들 그런 애들인데 그런 애들은 마티즈라는 차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마티즈에서 사람이 타고 내린다는 개념은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타본 적이 없으니까 컨테이너인 줄 아는 거야? 뭐야? 어 그렇다기보다 RC카? 어 그 실제적인 감각으로 와닿지 않는 거죠 음 반지아라는 공간이 있는 것은 알지만 반지아빵이라는 공간이 있는 것은 알지만 반지아빵에서 사람이 산다는 것을 머릿속에서 그리지 못한다 그건 마치 두바이 시민들이 무르쉐엘라고를 가지고 합리적인 차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가성비가 좋다 그게 뭔지는 아는데 뭔지는 어휘의 의미는 알아 그러나 그것이 나한테 와닿지 않는 영역인 거죠 그게 우리가 똑같습니다 뱅뱅이라는 브랜드가 있는 건 알지만 도대체 뱅뱅 브랜드를 달고 있는 매장에 누가 출입을 하는지 거기서 누가 청바지를 사서 평소에 입고 다니는지 이런 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저도 이 방송 청취자 때 들었잖아요 이 방송을 듣기 전에는 뱅뱅은 매장도 없잖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그러다가 내가 맨날 걷는 거리에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매장이 있었던 거예요 아 있어 있어 뱅뱅 어페럴에서 여러 청바지 브랜드의 외주를 맡아서 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뱅뱅이론 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소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소수고 그 사람들이 다수인 세계 그게 우리는 일종의 멀티 유니버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그들의 종속 유니버스인 세계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뱅뱅 안 입는 사람들이 종속되어 있어요 그렇죠 뱅뱅 안 입는 사람이 소수인 거지 우리는 1위 브랜드를 입는 사람들이야 니네 뭐 CK 입고 리바이스 입는 게 대단한 것 같아 뱅뱅이 1위야 이 세계인 거죠 이 글이 쓰여진 시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2년 4월 26일 19대 총선 4월 2012년 총선에서 박근혜의 새누리당이 승리를 거둬서 과반정당이 된 세계선입니다 깜짝 놀랐죠 2012년 트위터는 혼돈과 혼란 혼란의 버거지였죠 내가 사는 세상은 어느 세상인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트위터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압도적인 다수당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그 세계에서 2위 제1야당은 진보신당인데 어떻게 새누리당이 1당이 될 수 있어 과반이 될 수 있어 그렇죠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뱅뱅 이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 뱅뱅이 세상의 중심이구나 뱅뱅이 다수구나 그렇죠 우리가 소수구나 그거 그 흔적을 저는 그래서 백재건 선생님의 트위터 트위터 계정이 있습니다 심지어 트위터도 있어요 심지어 그 트위터 계정 여전히 활발하게 업데이트 중입니다 이분 진짜 역시 꼭 찾아보세요 업계에서 잘나가는 분들은 쉬지 않아요 네 모든 분야를 다 합니다 자 백재건 트위터 프로필을 보면 우리가 왜 지는지 알 수 있어요 빼곡합니다 일단 이분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풍수지리관상이라고 되어있죠 중요한 정보들을 몇 가지 빼놓음으로써 자신을 커 보이게 하는 그런 거죠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양 학부고요 겸임교수 교양인데 교양 중에서도 평생교육 분야에서 풍수지리와 관상과목을 맡고 있는 겸임교수입니다 텐유교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대구 한의대학원 교수인데 이건 전임이고요 역시 겸임교수입니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박사 그 유명한 타이틀 교육학박사수료 이렇게 되어있고요 대구 한의원대학원 풍수지리학 석사 대구 한의대 풍수지리학 석사 그렇고요 한의대에서 풍수지리학을 그러게요 그 한의원의 위치를 선정하는데 중요한 건 가박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의대는 보통 이런 과목에서는 안 하는 걸로 아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깊게 들어가자면 뭐랄까 이제 교양대학원에 이제 교양학부 뭐 하여튼 이런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학위를 줄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학문적으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학위냐 하면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이제 쉽지 않은 문제인 거죠 아니 뭐 어떤 공부노동자들은 노력이 덜해서 혹은 뭐 이제 그 교수가 내 사수가 그지 같아서 그 정교수가 안 되고 이런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저 본인이 가르치고 떠들고 다니는 학문의 가치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저 전임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임을 아는 게 저에겐 어렵지 않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권위 있어 보입니다 흔한 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학위 장사를 하고 있는 학교들인 건데 솔직히 말하면 네네 거기서 이제 이런 타이틀을 다 하셨고 그리고 팩트경제신문 백재권의 세상을 읽는 안목을 연재하고 있고요 팩트경제신문? 심지어 이 팩트경제신문은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여성경제신문입니다 이런 건 업데이트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 백재권의 관상풍수 101회 연재라고 돼있는데 뭐 이건 매주 바꿔요? 하하하하 101회 이건 왜 101회 연재를 써놨냐면 연재가 끝났기 때문이죠 아 끝났어요? 종료가 됐는데 그 타이틀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101회 연재했다라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야로가 있습니다 일본말로 야로 왜냐면 100일회 연재는 지금 어디서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두 편이 부적절한 칼럼으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중앙일보에서 볼 수 있는 건 99편까지입니다 하하하하 근데 나는 원고를 101번 줬다 어 왜냐면 100을 넘기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렇다고 100회 연재라고 하면 좀 짜치거든 맞아요 바로 밥 잘린 것 같거든 어 100일회 연재 어 이건 처음 보네 백재권 씨가 진중권 씨는 딱따구리상이라고 했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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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심지어 그거는 비슷하지도 않잖아 다행히 중국에 있는 동물이군요 아 그리고 이제 네이버 백재권의 관상가치의 94회 연재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런 타이틀들이 곧 우리가 패배하게 된 제가 역사 앞에서 패배하게 된 원인입니다 이 타이틀들이 먹힌다라는 거죠 이게 어디 먹히니 이렇게 쓰죠 먹힌다라는 겁니다 응 하하하하 나는 그걸 인바디인 걸 알고 있지 그렇지 나는 그거를 한때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쟀으니까 네 근데 그 동네 어르신들은 아 이 인바디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설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인바디를 해몽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최첨단의 무언가인 거죠 이게 지금 비슷한 맥락인 건데 아까 이제 저희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전 시간에 살펴봤던 거는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내세우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신문에 칼럼 연재하는 사람이다 나머지 하나는 석 박사 학위 타이틀 있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교수다 이건데 백재권한테 이 판을 깔아준 핵심은 언론이다라고 봐야 되는 게 특히 종합일간제 중앙일보의 고정필진이라는 이 권위 그렇죠 이게 가지는 무게감은 여타의 점쟁이들과 백재권을 구분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 칼럼을 고정적으로 연재할 정도의 기쁨과 품격을 갖춘 전문가라는 인상 때문에 추가적인 일거리가 들어가요 일거리가 들어옵니다 특히 인터뷰 요청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은 더 많은 인터뷰가 언론에 쌓이게 되고 그럴수록 더 권위가 풍부해집니다 이게 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해주기 위해서 제일 중요했던 게 중앙일보 칼럼인 거죠 백재권의 관상 풍수 홍석형과의 아주 깊은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한 중앙일보 칼럼 난에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제도권의 학위를 따기 위해 8년 공부한 자연을 연구하는 미래의 즉각 박사 이 뒤에는 진짜 개소리인데 자연을 연구하는 미래의 즉각 박사라는 게 점쟁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니지 농사 같은 걸 연구했을 때 올해는 싹이 튼다 그게 옛날 주나라 시절의 천문학자들 그렇죠 갑골문자 이런 거 하던 그거 빼면 앞에 중앙일보가 중요하게 중심을 든 건 뭐냐 제도권 학위를 따기에 8년 공부하는 거거든요 우린 모두 제도권 학위를 따기 위해서 4년 공부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수료했잖아 카와이스 봐 그러면 제도권 학위를 따기 위해서 8년을 공부했다는 얘기는 대학교 4년을 빼면 실제로는 석사 2년 박사 2년을 했다는 얘기인데 너무 이거 난림으로 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치면 그렇게 쉽게 딸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공부노동자 여러분 천재는 가끔 석박사를 동시에 진행하긴 하는데 농축자인이 술병을 들고 쫓아올 거예요 이런 소리 하면 어쨌든 우리가 그하실 기사읽기 놀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쓰는 글들을 신문에 실어주는 게 맞냐 이게 저널리즘에 부합하냐라는 질문은 몇 년 동안 해놨지만 중앙일보가 신경도 안 쓰다가 연재 중단을 하게 된 계기는 백재근 스스로 사고를 쳤기 때문입니다 이걸 읽어볼까요 백재근의 관상풍수 99편째가 뭐냐면 순환 인상 뒤에 숨겨진 폭력성의 경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룬 것은 심석희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재범 전 쇼트랙 코치 그리고 심석희 선수 조재권의 심석희에 대한 성폭행 문제죠 그걸 다루는데 순환 인상 뒤에 숨겨진 폭력성의 경악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 글을 뭐라고 했느냐면 조재범 코치를 두고 순박한 인상을 지녔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순환 인상 뒤에 폭력성이 숨겨져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 피해자인 심석희 선수에 대해서는 상처가 얼굴에 투영되기 때문에 관상을 보면 잡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미리 그냥 예측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글을 쓴 겁니다 이러면 내부 기자들도 가만 안 있죠 알리가 났죠 그야말로 그래서 2019년에 이 칼럼을 쓰자마자 이 코너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하여 자랑스러운 101회가 완성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삭제 조치되고 그러니까 미리 보내놨던 원고까지 101편이 연재가 됐는데 폐지가 결정되면서 두 개는 지워지고 두 편 지워지고 지금 이제 99편이 남아있습니다 한국일보도 2019년 9월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백재권을 그러면서 왜 인터뷰를 했냐면 조국 사태를 예언한 한국미래예측연구원 원장이다 라고 소개를 했는데 한국미래예측연구원이 뭐냐 지가 세운 겁니다 이것도 다룬 적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그렇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같은 거죠 네이버 블로그로 존재를 파악할 수 있음을 저희가 예전에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을 했다면서 백재권의 인터뷰를 실었다가 내부에서 역시 기자들이 들고 놨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거냐 정치 소재를 뭔 점쟁이를 데려다가라고 하는 바람에 역시 기사 삭제 조치가 이뤄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언론에 소개되면 소개될수록 이런 점쟁이들은 어디 나가서 권위자인 척 할 수 있는 소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어떤 더 셀럽으로서의 유명세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의심을 가지셔야 되겠는 게 물론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억척스럽게 삽니다 그중에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다 레이디 가가가 될 수도 있죠 다만 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공부를 하고 똑같은 경력을 가져도 그 경력을 더 크게 내세울까라는 궁금증은 현대인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칼럼 코너를 따내는 방식을 저도 잘 알지만 소위 국장급하고 술자리가 있거나 지금 중앙일보사례처럼 회장급하고 연줄이 있어서 거의 내다 꽂히는 수준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수준으로 해서 칼럼 생겨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자기 장사에 동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중앙일보도 내부에서 완전히 신봉하거나 완전히 홍 회장에 대한 예스맨들이 아닌 이상 이거 99에 연재되는 동안 불만이 있던 데스크가 상당히 많았을 거고 생각하죠 다만 한국일보 케이스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 홍 회장 같은 사람과 교류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기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백정원이랑 친하고 싶어 했겠죠 세상이 그래요 그리고 또 백정원 같은 사람은 일종의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자기들끼리 서로 연결해줄 수 있는 고리가 되기도 하고 저희가 관련된 점쟁이 특집 때 윤석열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종인 등등 별 특집을 다 했네 점특 하여튼 슈퍼네슈럴 이런 식으로 여성경제신문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성경제신문이 지금은 백정원이 연재하고 있는 정기 칼럼 유일한 코너로 남아있어요 인터넷신문인데 얘네도 거꾸로 백정원 덕분에 장사 잘하고 있죠 자기들이 이름이 백정원보다 안 높으니까 그러니까요 백정원이 메인플레이어가 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대선 기간 동안 소개했던 것처럼 중앙일보가 퇴출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소환해가지고 소위 특집 같은 식으로 백정원 같은 선수들을 모십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는 월간 중앙에서 아예 대선 후보들 4주 특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정원 누구누구 해가지고 4,5명씩 불러서 대선 후보들 평가하고 이런 거 하는 PD 입장에서는 그게 청취율이 시청률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럼요 실제로 나옵니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전문가 칼럼으로 위명을 얻고 그러면 좀 있다가 종편에서 작가님이 전화를 해요 종편 토크 프로그램 알토란 뭐 이런 거 나가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알토란 그러고 나면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서 추가로 오파가 옵니다 과정이 정해져 있어요 식물에 나가고 종편에 나가고 지상파에 나가면 진짜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복채 들고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죠 그러면 상관없는 막 부동산 투자자들이 찾아와요 아 네 그러다가 같이 부동산 프로젝트도 해요 그렇죠 이게 소위 셀럽 관상가의 길입니다 네 이 테크트리를 지금까지 타왔던 건데 XSFM입니다 딱이에요 매일 매화는 불규칙한 식습관 스트레스로 인해 예민해진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도울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매일 보는 즐거움 매일 매화 제조 극동위치팜 판매 TNS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 손을 따라서 자 야야야 끌어 끌어 야 끌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제주의 깨끗함을 그대로 담은 감귤 그 위에 얹은 달콤한 화이트 초콜릿 입안 가득 녹아드는 색다른 풍미 촉촉함 속에 감춰진 바삭한 식감 먹을수록 빠져드는 고급 천연 초코 디저트 제주의 신선함에 달콤함을 더하다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감귤 초코 입이 심심할 때 과자 말고 더 산뜻한 거 없을까? 더 비싼 거! 제주 스폰서 제주 과자의 푸르넥은 어떨까요? 원적외선 복합건조로 동결건조 스낵과 차별되는 식감을 가지고 있고요 100% 과일 그대로 맛보는 과자의 맛 물론 초코가 마구 발라진 것이 얼마나 맛있는지는 저희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요거트도 발라져 있고 화이트 초코도 발라져 있고 그렇습니다 네 요거트, 콜라, 화이트, 다크가 발라져 있는데 얼마 전에 벨비클럽장이 원래 애틀랜타 사람이잖아요? 네 애틀랜타에 다녀왔나 봐요? 애틀랜타에 다녀와서 방송도 했잖아요 그렇죠 애틀랜타에 향토 음식을 하나 갖다 줬어요 공장에서 갓 나온 코카콜라 다를까? 아직 안 먹어봤어요 애껴놓고 있어 근데 너무 애기면 탄산 빠지는데? 아니 안성에서 라면이 맛있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네 그 소문이 우리 옛날부터 있었거든 하지만 어떤 바보는 안양공장판을 먹고 맛있다고 할 텐데 안성에 가서 콜라 초코 버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로넥은 다소 비싼 고급 스낵이긴 하지만 이게 솔직히 카페에서 더 비싼 것도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맛있으니까 비싸고 비실만해가 비싼고 좋으니까 비싼 거죠 네 여러분은 이런 호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니까요 프로넥은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억울한 게 이렇게 그냥 외양을 갖춰놓으면 신문에 칼럼 연재하고 정편 프로그램에 나가서 떠들고 그러면 공익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 맞아? 맞냐 이거예요 아니 그럼 이 사람 말을 우리가 믿어줄 수 있는 거야? 진짜 전문가라는 거는 뭔가 좀 검증이 제대로 된 거야? 뭐 누군 왈라비 닮았고 누군 악어 닮았고 성격이 이렇고 저렇고 그거 다 믿어줘도 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명절 기사 읽기를 통해서 숱하게 백재권의 글을 진지하게 한 줄 한 줄 줄쳐가면서 읽어봤던 사람들은 어처구니가 없지 이 사람이 어떻게 전문가야 왈라비상 임종석 왈라비 닮았던 왈라비상이라고 하는데 태즈메니아 섬에 사는 그리고 아까부터 드는 생각은 어쨌든 대통령은 악어상이 마음에 들긴 했나 보다 대통령이 악어상이 마음에 들었는지 김건희 여사가 백공작이 마음에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은 마음에 들었으니까 지금 쓰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건희 씨 공식 속상마다 흰옷 입죠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아 그러면 그 알실 청취자들은 이 사람 글을 꼼꼼하게 읽어봤으니까 얼마나 사짠지 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 그럼 보통 사람들 일태면 윤석연 김건희 아니면 이낙연 이재명 만나봤던 사람들 이런 어떤 유명 정치인들 혹은 거의 그급의 윤한옹 김용현 이런 여권의 주요 당직자들 내지는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도 만나봤으니까 우리 청취자들처럼 생각할까 이 사람을 만난 다음에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귀찮아서 백재원 칼럼을 안 읽었다 치고 중앙일보에 칼럼 연재하는 유명한 관상가다라는 정도만 알고 이 사람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다고 가정하는 거죠 왜냐? 이분도 유튜버이기 때문에 잠깐 했지만 유튜브에 영상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백재원의 칼럼이 아닌 유튜브가 있군요 육성을 저희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방송에 나간 것들하고 닥닥 긁어모아가지고 제가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면 다른가? 칼럼 말고 실제로 들어보면 전문가로서의 설득력이 있는가? 이 사람한테 나의 정치적 결정에 중요한 순간을 위임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가 가는 사람인가? 2001년에 2001년에 민주당 중진들이 그런 말 했어요 이인재가 만나보면 훌륭하다 그래서 만나본 사람들이 결국 다 노면을 찍었다 그래 홍석현 같은 미디어 분야를 30년 이상 해온 사람 이 사람도 홀릴 정도로 이 사람이 전문적인가? 뛰어난가? 나도 한번 그 루트를 그대로 따라가보자 홍석현 루트로 홍석현이 되어보자 나도 홍석현이 되어서 백재원을 만나보자 그래서 일단 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학위를 봤습니다 학위 학위 논문이 학위 논문을 보고 왔습니다 인경빈이 리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논문 그래서 우리 이제 평범한 청취자들도 접근 가능한 정도까지만 갑니다 논문 초록만 봐도 이 사람이 쓴 글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읽어볼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국문 초록만 보십시오 동방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풍수지리학 전공 백재원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 2012년 겁니다 장수마을의 풍수입지연구 땡땡 경상북도 지정 장수마을을 중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록을 읽어드리죠 그래서 장수마을 지정된 8개 마을에 대한 풍수 관련된 분야를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보죠 그러면 그 결론이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본 연구는 경상북도가 2010년의 초고령사회 과로도 읽을까요? 슈퍼에이지드 소사이어티에 대한 대비로 선정한 8개 장수마을의 풍수입지를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장수마을의 조건으로써 풍수입지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며 기후적인 특징도 검토의 범위에 포함했다 장수마을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장수하고 있었다 알고 있어요 초록에 이런거 쓰면 짠 교수한테 맞아도 할 말이 왜 수료인지 알 수 있고 개웃긴게 뭐냐면 보통 과로치고 한자를 넣을 수 있다고 칩니다 보통 그럴 때는 우리는 변기를 하는 나라가 이제 아니니까 장수 과로 열고 한자로 장수로 써 있어요 동음이의의로 헷갈릴 수 있을 경우나 아니면 전문용어라서 한자로 추가해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잖아요 근데 장수가 그럴 필요가 있는 단어인지는 일단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근데 둘째로 뭐냐면 앞에 장수 앞문단에 썼는데 뒷문단에 또 장수를 과로하고 한자를 또 넣어줬어요 맞아요 초록에 이르면 안 돼요 맞다 이것도 틀렸지 이것도 틀린거고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한자에 굉장히 집착해요 일부러 흔히 나오는 이제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청취자들도 많으시니까 무식한데 유식해 보이고 싶은 사람들의 습관 별거 아닌데 한자를 과로로 엄청 넣어놨고 제가 봤을 때는 한자로 해설할 필요가 있는데 안 넣은 경우가 또 엄청 많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실제로 어떻다를 굳이 초록에 넣어야 한다면 주민들이 주로 비명횡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럴 땐 넣어도 되는데 장수하는 건 장수마을이나 소리 장수하고 있었다 65세 이상은 물론이고 85세 이상의 고령자 과로 열고 고령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다 아니 그게 장수한다는 거잖아 장수마을의 사람들은 늙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장수마을의 사람들은 되게 늙었다 장수마을은 100호 과로 열고 100호가 청룡 과로 열고 청룡보다 크거나 세력이 강하였으며 이러한 입지 조건으로 인해 여자 과로 열고 여자 그래서 얘기한 거야 이걸 왜 과로를 해줘요 가 더 장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면 이게 지금 학술 논문입니다 박사학위 논문이거든요 저는 저도 석사를 수료밖에 못하긴 했지만 논문 준비하면서 계속 고민했던 게 내가 이 정도 수준을 학위 논문이라고 해서 제출해도 괜찮을까? 였거든요 계속 생각해야죠 영원히 생각하게 되죠 그게 이제 학문을 한다는 사람의 어떤 기본 자세고 학위를 줄 때는 당연히 그걸 보는 건데 이 사람은 나같은 고민을 안 한 거야 보세요 장수 마을은 백호가 청룡보다 크거나 세력이 강하였으며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백호는 뭐고 청룡은 뭐야 그럼 그 동네는 백호가 살고 청룡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신사를 얘기하는 걸로 봐서 사신사가 이제 그 저 주작현무 청룡 백호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좌청룡 우백호인데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게 학위 논문인데 그게 뭔지를 우리도 알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크거나 세력이 강하였다 어 그리고 크거나 세력이 강하였다는 것도 일단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의미 해설이 안 되는 얘기를 전제해놓고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성이 더 오래 사는 건 WHO도 다 알고 있는 거고 입지 조건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바로 겁니다 이건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백호가 청룡보다 크거나 강하고 이 입지 조건 때문에 여자가 더 장수한다 이게 어떻게 학문적으로 입증된 결과입니까? 논문 초록에 이렇게 써주면 이게 논문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는 게 되나요? 사신사의 생기와 성별은 저는 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나 이 분야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는데 그래도 이게 이상한 소리라는 건 알아요 나가면서 읽을까요? 장수마을은 사신사의 높이와 균형성 거리의 안정성이 있으며 사신사 상호간의 거리와 조화는 장풍 국면의 조성과 동시에 마을의 안정성 과로열고 안정성 난 장풍이 더 궁금한데? 그러니까 장풍을 해줘야지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장수마을의 주산은 목성산이 주를 이루고 마을은 모두 산 과로고 산 에 면 과로고 면 이건 이제 누들과 헷갈리지 말라고 아 마을은 모두 산 과로와 면 과로에 산은 에시드랑 헷갈리지 말고 안산은 대부분 외래 안산이고 백호는 모두 본신용이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왜 이걸 지금 제가 길게 인용을 했느냐면 학위 논문이라는 거는 보편성이 핵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논문을 발표했을 때는 그 논문을 읽어보면 누구라도 이 학문적인 목표 지점이 뭔지를 알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인류보편의 이윤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논문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발표를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으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게 아니면 그거는 굳이 학위 논문으로 발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자기 학위 떼려고 하는 행위일 뿐이지 아니 보시면 마을은 모두 산의 면에 입지해 있다 그럼 마을이 그럼 어디에 입지랍니까?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산의 면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을이 산의 꼭대기에 의치할 수는 없잖아요 마을은 산의 면에 입지하지 마을이 산의 절벽에 입지하지 그러니까 그거 면 말고 어디에 입지할 수 있죠? 와 나 저 그리고 놀라운 거 깨달았어요 저는 원문을 계속 읽고 있었거든요 장수의 정의라는 챕터가 있어요 장수의 정의를 몇 살로 봤나 궁금해서 보고 있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장수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나 매뉴얼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장수마을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인구는 65세 이상을 규정하고 65세부터 노인보건복지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65세 노령인구를 이해하고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해석하였다 또한 장수라 함은 고령이라는 단어에 포함되는 동질성을 지닌 개념으로 본고에서는 고령화 비율과 장수비율을 같이 분석하고자 한다 즉 장수는 65세 이상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그게 왜 갖춰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맨날 하는 게 그 분석인데 행정안전부하고 보건복지사업에서 맨날 하는 게 그 분석인데 65세 이상을 장수라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맞다 이게 인경빈이 맨날 하던 말이잖아요 아직까지 의미값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가져왔냐면 한자만 괄호에 넣어가지고 늘어놓으면 갑자기 전문성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런 논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합의되지 않은 말을 막 늘어놓으면 그러네요 자기만 알고 남은 모르는 말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입술용의 경우 두 개 마을만이 직용입수이고 나머지는 횡용입수였다 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저기 복굴복에서 져가지고 물에 들어가는 용들이 따로 있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의 모양이 물 쪽으로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게 직각으로 들어가는 모양인 산새가 있고 어 옆으로 쓱 들어가는 산새가 있어요 물보라 안 튀게 어 그게 이제 직용입수와 횡용입수야 다 입어봐 근데 이거를 이거를 그 논문의 초록에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논문 초록만 보고도 해당 논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짐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초록의 의미죠 뭔 말인지를 모르겠잖아요 이거는 논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자기 일기 같은 거야 저기 저거죠 무협지 설정집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설정집도 설명을 하잖아요 독자가 알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초록으로 보긴 어려워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쭉 논문 본문도 읽어보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사실상 학위를 주기로 돼 있는 상황에서 님도 알고 나도 알지만 분량을 채워와라 논문이에요 이게 유지 논문 이런 논문 저희가 봤죠 그 문제의 유지 논문이죠 아바타 궁합 유지 논문 이런 학위장사용 논문에 기반해가지고 석사 박사를 내세우는 사람을 우리가 보편적 의미의 권위자로서의 혹은 전문가로서의 석사 박사로 인정해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무기로 사용해가지고 우리를 찍어 누르는데 쓰니까 그렇죠 내가 박사인데 너 풍수지리학 박사야 내가 천공 같은 근본 없는 무속인들하고는 다른 전문가야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래 그럼 님이 얼마나 전문가지 내가 님의 논문을 봤는데 이건 논문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대저 그런 기술을 쓰고 있는데 이게 마치 뱅뱅처럼 영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게 김건희 씨도 이런 권위의 오류를 스스로에게 적용시키려고 무척 애쓰죠 그렇죠 되게 학술적인 사람이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고를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눈에는 그냥 몰래 쇼핑하는 사람을 하면 보일 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내가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이러고 다니는데 사람들한테는 이 싸이월드놈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놈은 재밌네요 이제 풍수지리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용법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용에 대한 개념과 형상은 동양과 서양에서 차이가 난다 서양의 용은 큰 뱀 모양이며 고대 그리스에서는 뱀, 고래, 도마뱀, 악어 등 체구가 큰 동물들을 모두 드래곤이라 칭하고 있다 기득교에서 용은 악마의 힘을 가진 마물로 격화되며 성 조진을 신검 아스카론으로 용을 죽인 자를 명하는 드래곤 슬레이어로 알려져 있다 그게 논문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 어디 위키에서 벗겨온 것 같은데 매우 짙은 의혹이 드네요 저 문장이 지금 어떤 완결성이 없잖아요 드래곤 슬레이어라는 것은 인용을 한 거예요 문화 콘텐츠의 난상징 동물 용 고찰 이 논문에서는 들어가도 되는 문장이야 거의 긁어온 것 같은데 그렇죠 자기 지금 논문에 취지하는 상관없는 문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아니 이게 리니지 논문이 아닌 이상 드래곤 슬레이어를 뭐 했습니까? 알 게 뭡니까? 성 조지가 드래곤 슬레이어 형인 게 풍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건 진짜 문화 콘텐츠 논문에서나 나올 문장이죠 이런 헛소리를 쓰는 아주 약간의 고통 그 학위를 진짜로 따려고 쓰는 논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일단 따기로 정해져 있는데 쓰기만 하면 되는 건 정말 블로그 글이잖아요 그냥 붙여놔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의 고통만 겪고 학위를 얻어서 그걸 사회적으로 써먹고 싶으면 이거 몇 번이라도 하죠 이 반칙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위라는 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석사고 박사고 교수다라고 하니까 논문이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 뭘 다룬 거였는지 이걸 앞에 조금 읽어보면 이상하다는 걸 사람들이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읽어보니까 어차피 그렇죠 홍석현이 그걸 읽어봤겠습니까 한국일보에 인터뷰를 했다는 기자가 읽어봤겠습니까 안 읽어볼 거를 알기 때문에 석사 박사를 어느 대학원에서 땄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일단 내세울 수만 있다면 그러면 되니까 이런 거를 자기 타이틀에 인용하는 데 활용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게 먹힌다 그러니까 백재곤도 석사 박사라고 하면 넘어가는 거고 김건이도 아바트 궁합 논문이 유지되지 않았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리고 자기랑 입장이 맞으면 중앙일보가 이 사람 석박사야 하면서 주워 섬겨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하기를 따느라 용맹정진하였다는 그런 부분을 칼럼 속의 난에 넣어주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의 어떤 핵심적인 전략 중에 하나다 아니 그리고 풍수가 이 정도의 권위를 가졌다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가지고 보고서라도 한 장 내든가 정식으로 네 용마대의 풍수지리학 이런 논문 같은 걸 보고서라도 한 장 공개를 하든가 시민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렇죠. 그렇죠. 쥐들도 사실은 그게 안 먹힐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스크 씌워가지고 쓱 하면 야 오늘 왔다 간 거는 적지 마라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당당했으면 먼저 알려줬었어야 됐고 용역을 넣었겠죠. 정말로 모신 오피셜한 전문가였으면 밥을 사주는 데에도 세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예의죠. 그럼 기록에 남을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러면 천공이 왔다 갔다 라고 얘기했을 때 천공 아니다. 백재공 교수가 왔다 갔다 그 사람은 전문가였으면 되지 그렇습니다. 그때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제 와서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그의 이런 박사 논문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로 입문한 2021년 9월 이후에 우리는 그의 진짜 목소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 헬마호스는 또 유튜브를 검색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백재공의 세상을 읽는 안목 이런 게 있답니다 이런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편 업로드하고 더 이상 업로드가 안 됩니다 조이스로 보니까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올리다 말았어요 나중에 혹시 또 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세 편 업로드해서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끌어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여성경제신문 유튜브 채널에서 같이 제작했던 영상을 몇 개 잘라가지고 두 편 올렸고 TVN 예능 중에 식스센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예능이죠. 그때 이제 그 사실 청취자들 난리가 났죠 아 그래요? 시즌2에 출연한다라는 예고편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고편에 백재공 교수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응원 댓글이 줄줄이 달려있습니다 교수님 응원합니다. 항상 재밌는 수업 감사합니다. 구독 누르고 갑니다. 라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매번 백재공 교수가 직접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을 꼬박꼬박 달아줬고 본방송 기대됩니다. 상당히 기대되네요. 화이팅! 뭐 이런 거 아 그 댓글을 지금 제가 보고 있군요 아마 본인이 이제 수업시간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마 유튜브 홍보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들어온 게 아닌가 싶은데 요게 이제 1년 전에 멈춰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실제 그의 목소리를 이제 들어봐야 되는 거죠 내일 이 시간에 못 들을 걸 몰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재밌긴 한데요. 그건 재밌는 거고 이번 주에 헬마가 혹은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만 리마인드를 해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보도 지금 2023년 7월 25일에 이런 뉴스를 내면서 백재권을 한번 감싸줍니다 박근혜 탄핵 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경고 백재권 관상 풍수 전문가 과거 재조명 지난해 3월 대통령 관전 선정 과정에서 서울 한남동 육참총장 공간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풍수 전문가 백재권 사이버 한국외국어 대학교 겸임 교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진 거 봐 백 교수는 지난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주변 4강 관상을 주제로 워싱턴포스트 아지아 지국장과 대담도 했다고 한다 백 교수는 중앙일보 고정필진으로 2017년에 백재권의 관상 풍수 코너에 99편의 칼럼을 연재했다 이 사람은 관종이 있어요? 101편이라고 써야지 2019년 동물관상으로 사람의 운명을 본다 저서를 출판하기도 했다 2021년부터 현재는 여성경제신문의 백재권의 세상을 읽는 안목을 연재 중이다 헬마우스 코너 요약이네 조성민 기자인데 조성민 기자가 누구한테 심부름받아 쓴 건지 본인이 생각해서 쓴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보수 언론들이 이걸 그대로 주워 섬겼고요 전문가다 이 사람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했었던 논리를 거의 그대로 요약해놓은 건데 이 사람 그렇게 간단한 사람 아니다 아니 그러면 청와대 옮길 때 그렇게 국민적 분열이 심했잖아요 자문단으로 모셔야죠 그때 홍보 좀 하지 야 그 자리는 백재권 교수가 추천한 자리야 라고 하면서 심지어 추천한 자리가 또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63총장 공관을 이 사람은 추천을 했는데 우리는 외교부 공관으로 갔다 말 듣지도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듣지 않은 것까지 홍보해야죠 아 그럼요 이게 이번 정권의 패턴을 이렇게 읽을 수 있죠 뒤에 주워 담으면서 긍정을 반하고 부정을 반합니다 사실 이거 좋은 사람이야 남들 다 하는 거야 괜찮은 거야 몰래 한 거 아니야 나쁘다고는 생각했어 그걸 다 해요 언제나 다 해요 이 사람 되게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 말대로 하진 않았어 이런 거죠 아 이게 현대인이 바쁘다는 걸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네요 쇼핑은 갔어 난 안 샀어 이건 속을 줄 안다? 음 하지만 저와 헬마의 궁금증은 동일합니다 왜 누구는 속을까? 그렇죠 왜 누구한테는 스탠다드한 메시지로 먹힐까? 이거에 속는다고? 그럼 이게 그냥 막 어수룩한 내가 아는 정치는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은 그 사람들 빼고 말이에요 저는 더 나아가 2, 3, 40대 기자들은 어땠을까 저는 그들도 속았으니 이게 이대로 넘어갔지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 이거 그냥 지나가도 돼 별거 아니야 라는 판단이 테스크에도 현장의 기자들에게도 있던 겁니다 이건 모두의 컨센서스예요 아니 아니었으면 타넷했어야 된다고 우리가 이번 정권들로 그렇게 수많은 유튜버를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점쟁이도 다뤘고 이번 시간 이번 헬마우스 시간이 이번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내일 백재권의 목소리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름의 헬마우스 코너입니다 토요일에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I B W K Thank you